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말씀하세요 뭐요? 말씀하시라고요 시방 되는 거예요? 예 말하래요 뭔 말을 해야 애들한테 그냥 지껄어 봐요 흠 흠 허식이 우리 20만 구독자 몬스터야 우리 우리 유 유투 유 유투 유튜브 유두 유두 나왔다 방송 나오니까 잘 봐 거시기 커뮤니티에도 썼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찍는다 다시 한번 구독해줘서 고맙고 코로나 조심하고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이 눈 좀 두고 눈이 왜 이렇게 조만해요 잘 쓰면 작은 게 아니구만 아무튼 저기 뭐야 저기 너희들이 저기 까먹었자녀 당신도 말 좀 해야 이제 뭔 말을 해요 보고 잡다고 하든지 빨리 좋아요 누르라고 몬스터의 아들아 원래는 거시기 개인은 거시기 나다 나 20만 명 됐다 하하하하하 고시기 우리 언제 만나는겨 보고 잡다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만날 테니께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거라 하하하하 우리가 20만 기념으로 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생각을 해봤는디 너희들 의견이 궁금하다 보고 싶은 거를 댓글로 한번 써봐라 자은우라고는 쓰지 정말 하하하하 아이 그리고 쓰면 어때야 비슷하니까 다 그러는 거 아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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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요리를 배우고 싶은 쿠리코가 게스트를 찾아가 한국말로 한국요리를 배우는 쿠리코의 한식 탐험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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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맛집을 돌아다니며 한국사람 경식꾼이 일본사람 쿠리코에게 음식을 추천하며 여행하는 부키커블의 맛집여행 브이로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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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암마는 버그온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편지 쓰다가 노래 부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 유 바람을 내려버린 보무와 냄새 온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20만명이 다 좋은 댓글 써주는데 꼭 한두명 정도가 나쁜 댓글을 쓴 놈들이 있어 니들은 아주 니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다음 시간 고약한다 왜 널 닮아서 고약해 우 그 두명은 할아버지 닮아서 돌대가리요 아니 왜 내가 돌대가리요 자 그러면은 배추 25포기에 75포기를 더하면 얼마요 25포기에 75포기? 그래 25에 75 그 많은 걸로 다 뭐할라기로 이러니까 이게 돌대가리요 몸 건강하게 잘 있어라 아 잠깐만 이게 지금 뭐 한재만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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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